제 다리가 굳어서. 제 다리가 굳어서. 제 다리가 굳어서. 제 다리가 굳어서. 제 몸이 지금 여기서. 어우 버리지 마세요. 자수하지 마. 제가 나갈게요. 이건 내가 이렇게 들어준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 누가 이겼을까? 종국이 형 무조건 할 수 있을 텐데. 맞아. 표정 보니까 종국이 형은. 그래 종국이 또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지탱하지 않고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거 같은데. 제가 여기 양쪽에 나를 띄고 있는데. 제대로 못 차별하게. 안심 결정이 안 났어요. 카메라 판독을 하기로. 카메라 판독 결과. 런닝맨 4-3 초록입니다. 빨간 팀, 초록 팀. 어 진짜?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중석?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야 운동 우승이야? 대박이다. 확인. 운동 우승이야. 됐다. 됐다. 운동 우승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1배, 2배, 3배. 저희 먼저 하세요. 여기는 최대치가. 6만 원이고요. 여기는 얼마 남았었죠? 많이 남았어요. 80만 원. 80차. 최대치가. 자 그럼 이리 오세요. 250만 원인데. 제발. 자 이거 잠깐 해주세요 이거. 형님이. 자 신형이 형님. 둘. 하나 둘 셋. 어?! 떨어져 조차도 돼요 어떻게 보시면 돼요? 로컨이 3어대인이야 1이냐 2만 원이냐? 4만 원이냐 6만 원이냐? 2만 원 축하드립니다. 2만원 축하드립니다 다리 찌심값 곱하기에 다리 찌심값입니까? 자 이제 이거는 다시 넣는거 아닌가래 넣는거 아니잖아 자 다음 이게 어디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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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리세요 자 안돼 됐다 자 과연 자 자 자 빨간 찜이 뽑은 숫자는요 제발 제발 곱하기 안타깝다 1위에요? 3 와 와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와 와 진짜 형 쟤는 이럴 수가 2만원입니다 결국 이거 이게 어디야? 신양이 형이 번돈이에요 다리 찢으셔가지고 다리 열심히 찢으셔가지고 돈 2만원이 하늘에도 솟아 다리 찢어 번돈 아 얼마나구요? 거기에 얼마나구요? 252만원이야 252만원이야 500만원으로 한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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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하자 복수하자 업그레이드 되고 막강해진 아이돌 팀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오오오오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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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들려! 어! 예! 하하하하 아! 꼈어 꼈어! 일리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어교원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예뻐지는 쇼핑몰 소녀나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대한민국 화덕치킨 화로화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